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난포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또다시 상승을 못하고 또 한 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현실인가 믿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또 신저가를 끊어주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고 이제 한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삼성전자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나홍프로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결국에 영상이 더욱더 퍼지게 되면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약하지만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돈 드는 거 없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결국 여러분들 우선 일단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오늘 당일 하락 같은 경우는 일본 니케이가 4%, 일본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시바 정권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 증시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덩달아 우리나라 주식도 다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 이 뉴스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단발성 뉴스입니다. 오늘 하락에 대한 뉴스가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우화향 뉴스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뉴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이 되었다. 뭐 지분 860억 보수를 챙겼다라고 하는데 핵심 기술이 계속해서 중국에 유출이 되면서 뭐 조단희의 손실이 지금 입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명분을 찾아주고 싶다. 어떤 명분을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왜 하락하는지 그 책임을 누구에 돌려야 되냐. 결국 핵심 기술 유출하는 저 유출자들과 중국 쪽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안 좋은 얘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아주 주된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이 기사네요. 동력을 잃은 삼성 파운드리. 이리 TSMC와 격차가 더욱더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파운드리가 삼성에서 힘을 못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TSMC와 이미 격차는 벌어져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3분기 적자 전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DRAM 쪽 부분 그리고 NAND 이런 쪽 부분들이 지금 현재 흑자로 전환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도 역시 지금 흑자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운드리는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 뭐 엔비디아, 인텔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 칩을 위탁으로 대신 생산해 주는 게 바로 이 파운드리죠. 위탁 생산을 하려면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수주를 받지 못하냐. 결국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TSMC로 수주를 하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중국과 대만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만 쪽으로 지금 수주를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대만을 친미, 친중이 아니라 친미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삼성전자보다 TSMC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었고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정말로 안 좋은 뉴스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 왔던 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 왜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급 때문이다. 수급, 수급. 누가 던져요? 외국인들이 과하게 던지고 있다. 왜 던지고 있냐? 이미 이런 고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매물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이 높은 가격대에서 주가 좀 더 길게 볼게요. 높은 가격대에서 주가를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비싼 가격에 더 사주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돈 벌게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점, 이 박스 안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손실 때문에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과는 조금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이때 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때 7월 12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꼭지점, 고점 두 번 찍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냐? 영상 링크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들어보시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8,300원이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5일 날 급락 이후에 이렇게 수급적인 패턴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7만 8천은 거의 8만 원 가격대에서 매도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이 8만 원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또 해드렸다는 겁니다. 폭락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삼성전자 전망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넘어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이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8만 원대 위치에서 그리고 7월 12일 날 또 고점 부분에서 매도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또 앞으로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올 차례죠. 이제 매수 타점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지 그 타점 어디 위치인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무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타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문자만 한 통이니까 따로 돈 드는 과정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루 이틀 한 달 이 정도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신청 한번 해주신 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체 검증을 해보셔도 되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손실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익 보시는 아주 안정적인 그리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대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이 그냥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정도는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고 아랫단에서 악재를 내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재는 여러분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 결국 실적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이 10.4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13조, 14조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또 영업이익 추정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2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2분기 때도 이렇게 전망 안 좋았다가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 자, 뉴스 보세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되었다. 목표가 떨어졌다. IM증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14조 6천억원에서 11조로 낮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삼성전자 2분기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 10조가 나왔습니다. 10조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11조로 낮췄다라고 하는데 11조가 어때요. 2분기 대비해서 1조가 더 올라줬습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했는데 3분기에 11조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너무 높게 잡았다가 다시금 소폭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다시금 소폭 떨어뜨렸는데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고꾸라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실적은 잘 괜찮게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수급적인 이유를 반드시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 이상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 중요한 내용은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반드시 챙겨가셔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 대응은 어떻게 된다? 기업의 상황을 보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되고 수요나 매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는 수급적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 타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